Q. 사인의 사인 근데 사인 진짜 예쁜 이게 뭐야? 봐봐 뭐? 이거 잘 먹으세요 큰? 뭐라고 써있어? 느낌표 큰인 줄 알았네 하 진짜 대박 진짜로 한국인가요? 그림도 직접 그렸나? 그건 아니겠지? 그림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오 대박인데 그럼? 뭐야 좀비다 좀비 형 바지가 왜 이렇게 길어요? 대박이야 봐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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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지침 치킨 얘 이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대박이잖아 대박이잖아 와우 아침은 조금만 방탄소년단 선배님들도 이 계단을 지나서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그랬나? 그치? 어떡해 같은 공간에 있다 아니 같은 건 아니지만 있었다니 뒤에는 열심히 연습해 근데 진짜 저 위에 있는 저거 볼 때마다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해 어우 일방아 DNA 열심히 한다 역시 케이 형 선생님은 열심히 설마 어느 줄도 모르는 거야 빨리 보컬에서 봐봐 우리도 열심히 하자 맞아 우리도 열심히 해야 1등 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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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쓰라고 암막이긴 해. 저 눈이 너무 아파요. 따뜻한 게 좋아? 안 따뜻한 게 좋아? 따뜻한 거 같아. 되게 따뜻한 거 같아. 오 멋있어. 그거 눈 감고 있어야 돼요. 벽이야, 벽. 조심, 조심. 거기 앞에 있는 거. 진짜? 거울, 거울, 거울. 조금만 더. 아니, 태양아. 아니, 진짜 조금 더 가봐, 조금 더 가봐. 아, 그럼 진짜 있네. 저, 내가 목소리로 방향을 맞춰보났네. 정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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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안 보여요. 보이네. 왜 이렇게 잘 쫓다던. 아니, 바람 이거. 이거 슥슥슥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좀비 게임, 좀비 게임 시작, 좀비 게임 시작. 시, 시, 시작. 갑자기 좀비 게임을? 내가 거울에, 거울 거울, 얘기해줘요. 아, 어지러워. 아, 나 너무 어지러워. 아, 진짜 어지러워. 스키장 온 사람 같아요. 아, 재밌는데? 어, 재밌는데? 어? 어떻게 해냈어요? 다시, 다시, 다시. 오, 오! 뭐야? 아, 뭐야? 거의, 거의 랜건데? 아, 아! 우와, 뭐야! 우와, 대박! 뭐야? 우와, 진짜 레전드다. 이거 방금 레전드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와, 대박인데? 오, 오. 이건 상자잖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뭘 좀 아는구나 너 너가 뭘 좀 아는구나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적당히 먹어야지 옛날했던 마을에 무심시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